, 승관님. 생각해봅시다. 뭡니까? 네 이렇게요. 종일 은행, 비이예스. 6.12는 아니지 않습니까? 비이예스 비율이 쓸지와나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. 6.12%입니다. 행장님! 날도 없애나? 네, 쌍장이요. 행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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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명이었습니까, 정말?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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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배가 교수님 말인데 명예롭게 명예롭게 근무하다가 정면 퇴직해야 하잖아.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신사단 힘든 걱정 사연이나 주장은 게 아니라 내 앞에 나사지구나. 방법은 제일 망치면 되세요. 그렇게 일태로 해! 저기 있는 일은 안 됩니다! 아니, 야! 아무것도 막치지 마! 아무것도 막치지 마! 아무것도 막치지 마! 아무것도 막치지! 원장님! 행동이 늦을 때까지는 이 일 안 했어. 정작 가지 마. 행동이 늦을 때까지 일 안 했어. 자, 자. 자, 자. 다 같이 해. 아니.. 아니... 감독님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하셔서 처음엔 좀 놀랐는데요. 뭔가 편한 게 있어요. 잘 준비해왔고요. 그리고 어제는 좀 긴장 돼가지고.. 잠을 잘 못 잤는데 네, 막상 촬영해보니까 또 좀 많이 편해졌네요. Your life is in your hands. Happy New Year! 좋은 연휴 되세요!